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내 사생활 나인틴 오늘 막내 사생활 나인틴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 사생활 나인틴으로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스테이의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우와 박수 오늘 조명 너무 노래요 아 여기 조명이 되게 노래해서 필터를 한번 바꿔볼까? 좀 덜 노란가? 이거 뭐야 이거 왜 전부 다 이거 뭐 안 되겠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여기 조명이 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조명이 살짝 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네 우리 볼터치 보이즈 현진이 형, 닉스 형, 승민이 형, 산호 대기 중이시군요 여러분 여러분 대기하면서 저희 V라이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틀었어요 농담이고 농담이고 막내 사생활로 오랜만에 찾아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늘 새고도 이쁘다고요? 아 이 옷이 그 사실은 꼭 입어야지 해놓고 몇 번 못 입었던 옷이라가지고 이거 오늘 사고 처음 입었어요 제가 한 이게 이 옷이 한 언제 샀더라? 가을 딱 시작됐을 때 샀는데 이제 입었어요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녁 때 뭐 먹을 거냐고요? 아 저는 이미 저녁을 먹고 왔죠 저는 마라만두 먹고 왔어요 마라만두 아 정말 맛있어요 마라만두 먹고 왔습니다 가요대전 스포해줘 아 가요대전이요? 가요대전 스포라 가요대전 일단 저희 무대가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스포였습니다 오늘의 TMI 저는 오늘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습니다 엔딩요정 양정인 최고 예뻤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형들의 형들이 그리고 형들이 그 한번 웃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엔딩 때 웃게 되었는데 우리 스테이가 좋아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제 데이식스 선배님들 콘서트 재밌었어? 아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정말 많이 해서 초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도 엄청 재미있었고 오빠 파마해줘요? 파마? 파마를요? 아유 그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그 염색을 많이 해서 머리가 상해서 지금 파마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음 머리가 새로 자란다면 파마를 해보겠습니다 아역대 때 괜찮냐고요? 아 당연하죠 제가 전 다치지 않았어요 제가 전 튼튼하거든요 전혀 멍든 데도 없었고 근데 그날 달리기 하고 나서 대기실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힘 풀려서 잠들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잠들어버렸는데 여러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파마를 많이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머리가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상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 그 전에도 많이 끊기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지금 이제 어 머리가 끊긴 상태에서 머리가 잘 안 자라가지고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끊긴 머리가 없어지면은 파마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리본 묶는 방법 리본 묶는 방법 신기하다고요 이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뭐 알려줄 방법이 없네 줄 같은 게 없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줄을 갖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리본 묶는 방법 정인 오빠 투명뿔테 안경 세이카 올려주선 어 어 투명뿔테 안경 아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투명뿔테 안경을 들고 왔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어딘가 있을 거구나 여기 있다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사실 이거 사고 나서 뭔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경조에 이거 잘 쓰고 다닐 수 있으려나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주 쓰고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다네요 지성이가 모자 사준다 했었는데 모자는 골랐어요? 아 모자요? 아직 고르지는 못했지만 음 곧 골라야죠 하니 형이 사준다 했으니까 잠뱅이 화보 같아 아 그때 맞아요 그때 화보 때 투명 안경을 썼었죠 그때 처음 써봤었어요 투명 안경 되게 신기했었는데 잘 어울린다니 다행이네요 잘 어울린다니 다행이네요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잠깐만요 제목 한번 찾아볼게요 그다음에 이 노래 제목이 뭐였지? 아 그래 아이아이아 좋아합니다 저 아이아이아 좋아해요 아이아이야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화보 진짜 잘 나왔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화보 찍는 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옷도 입어보고 뭔가 되게 저의 약간 색다른 모습도 좀 봤다고 해야되나? 화보 찍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저의 항상 찍을 때마다 약간 저의 약간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찍고 싶네요 정인아 누나 정인이 보조개 한 번만 만지고 감옥 갈게 저는 만질 수 있죠 저는 만질 수 있죠 공기 팟 아직도 잘 쓰고 있니? 아직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잘 쓰고 있죠 오버워치 잘해? 사실 오버워치 기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잘하는 날이 있고 되게 못하는 날이 있어요 못하면 엄청 못하고 잘하면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평소에 게임을 잘 못해요 너무 배고파 배고프다고요? 제가 지금 딱 퇴근 시간이고 저녁 먹을 시간이네 저녁 추천 오케이 저녁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라만두를 먹었으니까요 여러분 마라탕 추천합니다 마라탕 추천하고 네 저는 마라탕 추천합니다 마라탕 드시러 가세요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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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추천해 좀 저는 마라탕에 약간 채소 많이 넣는 거 좋아해요 고기랑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당면 넣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당면 많이 넣는 거 당면하고 채소 많이 넣는 거 좋아해요 오버워치 주캐가 뭐냐고요? 저는 힐러를 많이 씁니다 이거 뭐야? 시리가 왜 나오니? 네 저는 힐러를 많이 씁니다 저는 젠냐타하고 루시우 정말 많이 있어요 초반 시작을 힐러를 시작해서 정인이는 얼주가야? 네! 저는 얼주가입니다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도 없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거 같아요 브리기테 재밌어 브리기테 재밌어요 저 브리기테 진짜 재밌는데 브리기테 어려워요 재밌는데 브리기테 그 이거 계속 때릴 때마다 되게 쾌감 있는데 찐만두, 군만두, 마라만두 중에 고른다면 저는 마라만두, 마라만두 고르겠습니다 폰케이스 안 꼬질꼬질 행? 지금 살짝 꼬질꼬질 해지긴 했어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살짝 꼬질꼬질 해지긴 했는데 이제 뭔가 바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에 시럽 넣어? 음 전 안 넣어 먹어요 음 그냥 그 커피의 커피 맛을 느끼고 싶어서 커피의 그 커피 맛을 느끼고 싶어서 시럽 안 넣어요 전 무조건 시럽 안 넣어요 잠깐 벗을까요?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아 그쵸 저도 근데 초반에는 못 먹었는데 그 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먹게 된 계기가 어떻게 먹게 됐지? 분명히 먹기 시작한 거는 제 생각에는 서바이벌 끝나고였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아메리카노 마시면 붓기가 빠진다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아 초반에는 써서 못 먹겠다 이랬는데 자꾸 먹으니까 음 맛있더라고요 약간 그 커피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카페인 몸에 잘 맞아? 음 솔직히 카페인 마셔도 졸려요 저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커피 마셔도 밤에 잘 자요 저는 자파게티 먹는 중 파김치 먹고 싶어 진짜 짜파게티에는 파김치죠 짜파게티에는 파김치예요 진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었어요 짜파게티에는 파김치 인정합니다 무슨 시상식 다 기대돼? 무슨 시상식이 제일 기대돼요? 저는 다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상식 다 기대됩니다 우리 엄마 파김치 잘하는데 놀러와 저희 엄마도 파김치 잘해요 정인이 염색하면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 지금 흑발이 좋긴 하지만 굳이 염색을 하자면 밝은 갈색? 진짜 밝은 갈색 염색하고 해보고 싶어요 안 돼! 절대 흑발해! 네! 알겠습니다! 염색 녹? 정인이 빡빡이어도 잘생겼어 저희 저는 사실은 한번 약간 머리 한번 밀어보고 싶긴 해요 궁금해요 제가 어떨지 정인이 많이 먹어 네 저 많이 먹습니다 정인아 라면에 계란 넣어먹어? 잘 안 넣어먹어요 저는 저는 잘 안 넣어먹어요 저는 그냥 그 라면 자체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맛을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 정인아 겨울왕국 2 최애캐 누구야? 저 그 도마뱀 부르니 부르니가 제일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정인아 내년에 19살... 엥? 저 내년에 20살인데 저랑 닮았다고요? 맞아요 요즘에 부르니 닮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네요 그런 귀여운 친구랑 닮았다 해서 정인이 성인 결사반대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올라프도 귀여워 맞아요 올라프도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어 아... 투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귀여웠어요 뒤뚫을 거야 이제? 음... 아니요 사실... 지금은 뚫고 싶지 않고 좀 더 생각해보고 만약 뚫고 싶다면 뚫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뚫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뚫고 싶을 때 뚫을게요 귀 뚫지 마 오케이 귀 뚫지 마 오케이 맞아 요즘 귀찌도 잘 나와 이거 인정 요즘 귀찌도 잘 나와요 올라프 지성이 닮지 않았어? 오... 그렇네 약간 닮았다 오... 아... 아 맞네 닮았다 그 이빨이 되게 닮았네요 닮았네 정인아 싫어하는 음식 콩밖에 없어? 음... 사실... 음... 어... 싫어하는 음식이 콩이고 안 먹는 음식이 콩인데 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먹는 거 보면은 근데 못 먹진 않아요 콩처럼 먹을 수는 있어요 크리스마스 계획 있어요? 가요대전 가야죠 흐흐흐흐 그럼 콩으로 만든 음식도 싫어? 두부나 두유 어... 아니요 두부랑 두유는 먹어요 그냥 그 콩만 있을... 콩만 있을 때? 그리고 콩밥 진짜 싫어해요 크리스마스 때 뭐 먹을까? 음... 음... 뭔가 색다른 음식을 추천해주고 싶구만 음... 특별하게... 곱창전골 추천하겠습니다 특별하죠? 흐흐흐흐 아 이제 안경을 좀 껴볼까? 됐다 정인아 나 저번 주에 입덕했는데 제일 추천할 만한 콘텐츠 있니? 웬만한 거 다 봤지만 저는... 음... 저의 막내의 사생활 첫 번째 표범부터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현진이형의 공인 상담소 그리고 현진이형의 V라이브 한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니노 형, 니노리방 한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창빈이형 대기방송도 추천해드리고 덱량스쿨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승민이형... 어... 승민이형 제목 뭐였지? 승... 승민이형 제목 뭐였지? 저희 승민이 형 개인 브이앱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한이 형 개인 브이앱도 추천해드리고 저희 단체 브이앱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투키즈룩, 원키즈룩 많은 콘텐츠들인데 그런 거 다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홍보여정 IM 아 승민이 형 개인 브이앱 이름이 승민이의 소확행이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댕냥스쿨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댕냥스쿨도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찬방 추천해드립니다 아 오케이 찬이의 방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세 번 나왔습니다 댕냥스쿨 계약 좀 하라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유학을 갔다는데 제가 계약하라고 계속 쫄라보겠습니다 이 앤이 빨간 머리 진짜 잘 어울렸는데 저 빨간 머리 좋아했어요 빨간 머리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빨간 머리 좋아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보고 싶네요 정인이 손 엄청 크다 폰이 무지막지 작아 보여 사실 전 손이 큰 게 아니라 손가락이 길어요 손이 큰 건가? 제 손가락이 엄청 길어요 얼굴 다 덮어요 제 손은 얼굴을 다 덮습니다 올해 손상 주자 올해 손상 아예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올해 손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서 더 큰 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앤아 밑에 파이브 목소리 진짜 잘 어울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밑에 파이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밑에 파이브가 약간 제가 알던 후디 시즌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되게 뭔가 그 이번 느낌도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이제 쓴 가사들이랑 멜로디들이 되게 이번에는 잘 쓴 것 같아요 플로우나 랩이나 다 정인아 향수 뭐 써? 저 향수 안 써요 저는 향수 안 씁니다 정인이는 아침잠이 많아? 밤잠이 많아? 저는 밤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잘 자요 정인이 쌩얼이냐고요? 네 쌩얼입니다 렌즈 빨리 끼는 법 좀 알려줘 저 렌즈 끼는 법 몰랐을 때 거울에다가 그 보드마크 했을 때 쓰는 그 검은색 펜 알죠?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이제 정 하나를 딱 찍어놔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꼈어요 근데 이제는 거울 안 보고도 끼죠 렌즈 끼는 거 안 무서워? 사실 초반에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처음 렌즈 깼을 땐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별로 안 무서워요 이번에 끝나지 않을 이야기 무대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형대가 이런 서서 부르는 노래를 음악 방송에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리고 스테이하고 약간 좋은 추억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했고 좋았습니다 그때 의상도 이뻐서 맞아요 의상 진짜 이뻤죠 정인아 붕어빵 팥 대 슈크림 저는 팥 저는 팥 좋아합니다 팥 팥 최고 저는 팥이 제일 좋아요 정인이 웃는데 진짜 천사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아 천사요? 그건 또 우리 에스테이의 주접을 듣게 됐네 아유 참 부끄럽구만 정인아 요즘 운동해? 사실 요즘은 많이 못했어요 기회가 온다면 다시 시작해야죠 라이브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살짝 고민 중이긴 한데 연습할까? 생각 중이기도... 생각 중입니다 정인아 따뜻하게 입고 다녀 난 몸살 걸려가지고 고생하거든 정인이는 건강해야 돼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하겠습니다 전 건강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정인아 어머니께 정인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여쭤봤어? 못 여쭤봤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워서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뭔가 저희 엄마는 워낙 솔직하셔가지고 안 귀엽다 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이야기 잘하고 있어 믹스테이프 2 뭐가 더 감동이야? 어렵다 전 세 개 다 감동이긴 한데 음... 음... 저는... 전 끝나지 않을 이야기요 정인이 동생이랑 많이 닮았어? 어... 사실 닮았다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닮았다고 다들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닮은 것 같아요 무서운 영화 추천해주세요 저도 무서운 영화를 못 봐서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추천해달라고 했으니 저 무서운 영화 본 게 저는... 그거 컨저링?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컨저링 2?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추천합니다 정인이 믹퇴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해? 저는 이번에 믹퇴 5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밑에는 저는 솔직히 다 좋아요 밑에는 나온 거 다 좋은 거 같아요 이번 앨범 최고는 뭐예요? 이번 앨범... 솔직히 말하면 노래 이번 앨범은 다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 고르기가 어려운데 이번 앨범... 부스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부스터로 무대 한 번 해보고 싶네요 정인아 끝나지 않을 이야기 맨 앞에 승민이 부분 불러주라 제가요? 기억해 우리 처음 만난 날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좋아하는 호칭 이해나 대 정인아 두 개 다 좋은데? 두 개 다 불러줘요 정인아 보컬 백만년 천만년 해줘 정인아 보컬 백만년 천만년 해줘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보컬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많이 많이 불러드릴게요 여기가 정인이 피부 관리법 뭐야? 저의 피부 관리법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지 제거를 꼭 하는 거 같아요 피지 제거 꼭 하고 화장 제때제때 잘 기우는 거? 그건 거 같아요 폰케이스 언제 바꿀 거야? 그러게요 폰케이스 바꿔야 되는데 언제 바꿀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아 내 1월 1일 첫 곡은 미로야 새해부터 창문 닦고 있으려고 저랑 같이 닦아볼까요? 이현 오빠 저 수행평가로 스트레이 퀴즈에 대해 썼는데 만점 받았어요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스트레이 퀴즈로 만점을 받았다 이건 뭐 그냥 고맙습니다 저희 좋은 얘기 많이 많이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정인아 형이랑 동생 중에 누구랑 더 친해? 저는 둘 다 친한 거 같은데 동생이랑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아무래도 형이랑 조금 더 얘기 많이 하는 거 같아요 형이랑은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전화하는 거 같아요 정인이 무신땡 등극 궁금해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알면 좀 놀라실 텐데 잠깐만 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등급이 꽤 높거든요 골드네요 골드예요 골드면 꽤 높은 건가? 아닌가? 골드예요 골드 골드예요 골드 동생이랑 나이 차이 얼마나 나냐고요? 동생이랑 한 여섯 살 차이 나는 거 같아요 여섯 살 차이 여섯 살 차이 나요 높은 거죠? 그렇죠? 높은 거죠? 그래서 친구가 등급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골드라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정인아 정인이 작년 어린이 날 때 동생한테 장난감 사줬잖아 맞아요 장난감 사줬죠 근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안 사줄 거예요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친형 막내의 사생활 초대하라고요? 안돼요 저희 형 너무 못생겨서 별로 초대하고 싶지 않아요 냉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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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심으로 형은 그런 걸로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형은 자기가 엄청 잘생긴 줄 알거든요 큰일이에요 정인이 동생은 형 보고 싶다고 안 해? 절대 안 해요 제가 부산 내려가면은 인사도 안 해요 저 자식이 형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응? 아주 그냥 형을 아주 그냥 형도 닮았냐고요? 음 근데 사실 막 다른데 있잖아요 그냥 딱 보면은 어? 정인이 형이다 이렇게 딱 보이는 거 같아요 네 음 햄버거 뭐 좋아해요? 햄버거요? 저는 저는요 저는 웬만한 햄버거는 다 먹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치즈버거 좋아합니다 치즈버거 발은 누가 제일 커? 제가 발 제일 커요 팀에서 제가 발 제일 큽니다 정인아 리노 뽀그리오 탐나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들 신발 공유하냐고요? 다들 신발 같이 쓸 때 많습니다 흐흐흦에 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흩 LLC 서로 옷도 빌려주고 그러냐고요? 네 자주자주 빌려줍니다 제가 현진이 형한테 옷 되게 많이 빌려 준 것 같아요 의외로? 그리고 네 자질자질 빌렸어요 정인이 동생 스키즈 최애 누구예요? 저희 동생 저희 동생 스키즈 최애예요 저희 동생은 승민이 형 되게 좋아합니다 승민이 형 되게 좋아요 저희 형 성격 어떠냐고요? 저희 형 성격은 창빈이 형이랑 진짜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이 진짜 똑같아요 창빈이 형이랑 이앤이 초딩 때 인기 많았어? 저요? 초딩 때요? 저는 아니요 저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약간 좀 뚱뚱해가지고 더 인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이 엄청 쪘거든요 초등학교 때 살이 엄청 쪄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살이 엄청 쪄가지고 저는 진짜 절대로 저는 살 안 찔 줄 알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살 찌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점점점 빠지더라고요 이앤아 닭발 튀김 매운 거랑 후라이드 중에 후라이드 있던데 무슨 맛 시키면 돼? 저는 후라이드 추천합니다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어요 매운 거는 살짝 맵긴 해요 근데 후라이드가 더 맛있어요 이앤이 형제끼리 있으면 되게 재밌겠다 좀 많이 시끄러워요 네 정말 많이 시끄러워요 일단 저희 형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정인이 가족분들은 정인이라고 부르셔 인이라고 부르셔 저희 가족분들은 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형은 저한테 정인이라고 불러요 동생도 정인이라고 불러요 자식이 아 시끄러우면 부모님도 힘드시겠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엄마가 항상 저희 셋이서 이렇게 길 지나다니면은 항상 어르신분들이 아이고 아들이 셋이라서 든든하시겠네 이러면서 아니면은 아이고 아들이 셋이라서 진짜 힘들겠네 이러면서 맨날 엄마를 많이 위로해주시거나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형이랑 동생 안보고 싶어? 음 살짝 보고 싶긴 하네요 살짝 보고 싶네요 형 군대에 가가지고 형은 안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형을 좀 보고 싶네요 동생은 좀 자주 본 것 같고 둘째라서 힘든 점은 없어? 어 사실 저는 둘째라서 힘든 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형과 저희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 들었거든요 사투리 상황극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무대 했을 때 어르신들이 아이고 니는 막 아이돌 해야겠다 아이돌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해주시고 하고 하니까 부끄럽네 정의나 음식 취향 비슷한 형이 누구야? 저는 웬만하면 다 좋아해서 음 그래도 비슷한 사람 있으면은 아 현진이 형?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현진이 형 아 머리 정리 오케이 양진이 형이 서울 사람 다 됐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따 아 저 이제 서울 사람 다 됐습니다 아 음 음 음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이제 댓글 한 세 개만 읽고 여러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초량동 불주먹 양정인 음? 여러분 저 물주먹이에요 저 주먹 굉장히 약하다고요 어허 어허 어? 정인아 방금 대학교 유아교육과 합격했어 어허 축하해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유아교육과 꼭 음 좋은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많이 많이 가르쳐주세요 축하해요 저도 만약 가수가 안 됐었다면은 가고 싶은 과였는데 가게 돼서 되게 뿌듯하네요 스테이가 가게 돼서 되게 뿌듯하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정인아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테이도 아프지 말고 행복합시다 알겠죠? 스테이 그 뭐고 이제 진짜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2020년 정말 우리 스테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2019년이 이제 끝나가는데 음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음 다가올 미래에 물론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에 집중해서 음 미래를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우리 2020년 스테이에게 보내는 바람이었고요 저는 이제 음 연습을 하러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저는 이제 빠이빠이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저의 안녕 저의 안녕 아멘